대표님은 아라한이 열반에 들었을 때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윤회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아라한이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죠.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벚꽁구공까지 가보면 나와요. 벚꽁구공까지 공부하면 제가 윤회 얘기를 왜 하냐. 벚꽁구공까지 가면 윤회를 아니건 우리가 벚꽁구공까지 가면 보살도 할 방법도 없고 윤회가 아니건 우리가 영성을 높일 방법도 없고 일체현상계. 벚꽁이라는 게 뭔데요. 벚꽁. 반야신경의 주장이 뭡니까. 오온이 공이다. 이때 이걸 초기 불교식으로 해석하는 많은 분들인데 중간학파나 다왕털입니다. 공은 진여입니다. 진여. 참나. 제가 마하바라바라밀경 강의한 것 혹시 들어보세요. 의문 나시는 분들은. 오온이라는 게 뭔데요. 윤회예요. 윤회가 그대로 진여라는 거예요. 누가 윤회 하나예요. 오온이요. 공은 뭐가 공하다는 건가요. 참나가요. 윤회가 그대로 참나라는 걸 아는 분이 윤회를 벗어나니만이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소승불교 아공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분들은 뭔 얘기냐. 나는 오온을 벗어나서 열반에 들었다.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오온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온이 그대로 참나기 때문에. 오온 작용을 최소화해서 열반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그게 알아앉을 경제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 뿐이지. 나 이제 죽으면서 오온 사라진다고 믿고 간 거지. 실험 가능한 영역에서는 뭐였죠. 오온 안에서 열반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이것만 가능하지. 죽을 때 오온 벗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벗공까지 공부하면 오온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벗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윤회를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벗공, 구공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벗공, 구공 관점에서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소순 관점, 악원 관점에서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벗공 중에서도 힌두교식 벗공관은 이런 게 있어요. 오온이 참나, 여기 브라만이라고 하죠. 오온에 해당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계적 행위가 본래 브라만의 작용이다. 이게 둘이 아니다. 여기까지 인정해요. 그래서 힌두교도 어떤 벗공의 입장입니다. 일정 부분 벗공의 입장인데 이 벗공은 역시 소순적인 벗공은 뭐냐면 그러니까 브라만에만 들어앉아버리면 된다. 이런 식 주장이 또 있어요. 가능합니다. 약간 변종 벗공이죠. 힌두교는. 제대로 벗공은 대승 벗공이고 대승 벗공의 결론, 대승 벗공이 선포된 게 반야바라밀다심경, 마하 반야바라밀경, 금강경 이런 반야부 경전이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부공까지 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게 화엄경, 윤마경, 법화경입니다. 이쪽 대승 불교 공부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아공만 가르쳤다는 그래서 법화경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때 니네들 수준이 하도 안 돼서 아공밖에 얘기 못해줬다. 니네가 사실 열반에 들어서 사라진 게 아닌데 열반에 들어서 이제 해탈했다고 내가 얘기했다. 사실 그 말 다 뻥이었다. 이게 법화경 내용이에요. 대승의 입장이 그래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대승의 입장이 열반에 든다는 건 뻥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 실험 가능한 영역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밖에 알 수 없잖아요. 살아서 지금 실험할 수 있는 게 열반에 안 좋아하는 거. 그건 열반에 안 좋아하는 건 저도 다 해요. 이걸 가지고 나는 해탈했다.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윤회가 본래 공인데 무슨 윤회로부터 벗어남이 있냐. 저는 법공 구공을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이 그리 가버리지. 아공 차원에서 내가 이제 윤회 안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게 돼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법공 구공까지 아시면. 턱 없는 저의 육바라밀의 실력을 알면 새새생생 엄청 더 닦아야겠구나 하는 거를 수용하게 돼요. 또 육바라밀의 실력을 제가 육바라밀의 실력이 말랩이라 하더라도 제 실력은 육바라밀의 실력이란 게 뭐죠 결국은. 온 우주 중생을 구하기 위한 육바라밀이지 저만 살려는 육바라밀이 아니니까 내 육바라밀이 말랩이다 그러면 더 더 윤회을 해서 온 우주 중생 다 구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윤회을 하고 무슨 방편을 쓰든지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윤회가 지긋지긋하면 견성하세요. 보살 되세요. 윤회가 재밌어질 겁니다. 지긋지긋하면서도 또 재밌어지죠. 정토게임을 즐기게 되면 아 또 한 판 또 해야 되나 한 판에서 또 고렙될 생각하면 또 가슴 뛰고 그러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막 그냥 다 게임이 즐겁기만 합니까. 근데 또 보람이 있고 신바람 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살 되셔야 그게 생깁니다. 제대로. 자꾸 떠날 생각만 하고 소승수행은요. 당시 부처님이 인도인들 보니까 대승이고 벚꽁이고 뭐 제대로 가르칠 인도인들은 벚꽁을 기존 힌두교에서 이미 벚꽁을 해도 소승적으로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삶은 소승을 지향하는 문화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서 방편을 펴신 거예요. 소승을 이용하면서 방편을 펴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아공만 가르쳐주고 가셨지만 대신에 구공의 핵심인 자비를 엄청 강조해 주셨죠. 팔정도라고 하는 또 구공의 핵심 요결들을 얘기해 주셨죠. 그게 토양이 돼서 500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됐죠? 인도에서 한 500년 뒤에, 400, 500년 뒤죠. 엄밀하게 말하면 제대로 대승이 꽃피었습니다. 이제 농사질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처님 때는 그래서 땅에 비료나 주고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놨다가 땅질을 한 400, 500년 뒤에는 인도에서 대승사상이 나왔어요. 보살도, 벚꽁 구공이 제대로 터져나왔어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부처님 법만 붙들고 계시면 그런 분들은 계속 계시겠죠. 영원히. 그런데 저는 그러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랑 제 얘기를 너무 충돌시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가면 돼요. 저는 대승의 입장을 전달할 뿐이에요. 대승이 가야 될 길. 그리고 특히 정신개벽. 저는 개벽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개벽은 대승으로 가자지 소승으로 가자가 개벽이 못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대승 사상을 전파해서 개벽을 이루겠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소승 수행자분들하고 싸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라하니 윤회를 벗어났다는 거는요. 그냥 정토 같다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완전히 사라진다. 인도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 믿음이 그렇게 상황을 모든 현상을 그렇게 해석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리얼. 실제는. 벚꽁 구공 관점. 뭐 리얼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 있고 팩터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저의 관점을 들어보세요. 벚꽁 구공까지 공부한 입장에서는요. 윤회 벗어났다는 게 정토에 갔다는 거예요. 육도 윤회를 초월한 정토. 자 보세요. 육도죠. 천상계, 인간계, 수라계, 아기, 지옥, 축생. 육도에서 잡히지 않는 정토에 태어난 양반은요. 정토에 태어난 양반은 육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육도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 벗어났다는 말이 맞죠. 정토에 갔다고 보세요. 충격. 아라한의 충격, 진실. 그것을 알려주마. 정토에 갔다고 보세요. 자, 이 얘기를 또 그분들한테 하면은 뭐 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요. 그런 스님들 계세요. 확실히 열반에 들어갔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육도는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왜? 부처님도 얘기 안 하셨으니까. 부처님도 얘기 안 하신 영역이니까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에 정확히 모른다라. 솔직히 우린 모른다라고 고백하시는 스님이 자명한 스님이에요. 저는 하나의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대승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토에 갔다고 보는 게 어떠냐. 됐죠? 정토는 편도가 아닙니다. 왕복입니다. 갔다 또 오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중생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 도도 닦아야 되니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면 다시는 안 온다는 식의 정토론은 그것도 저는 방편이라고 봅니다. 아라안도 방편 열반에 들어서 영원히 오지 말자 방편 정토에 가서 영원히 오지 말자 방편 다 소승적 자유자재로 늘 열반에 들어있자 대승은 이겁니다. 늘 열반에 들어있자 늘 정토에 살고 있자 단, 정토라는 건 우리 마음의 영역이니까 우리 육도를 돌더라도 정토의 마음에 접속하고 육도를 돌면서 중생구제하고 윤회 다할 수 있다. 즉, 정토에 사는 사람은 윤회를 해도 정토에 사는 거다 사실은. 이런 수준 높은 고품격 진리를 저는 한번 주장해 봅니다.